색.. 색.. 색자좀 보이시다 좋아요와 구독 아악! 오늘의 먹방은 엄마표 파전 미나 파전 나무가 좀 싸줄까? 근데 안 이라고 할 수가 없었어 우리 엄마가 손이 진짜 커 우리 엄마가 손이 커가지고 파전을 하나 만들면 이만한 대화에다가 그걸 다 묻히는데 내가 안 가져가면 엄마가 다 먹어야 돼 내가 가져가는 게 더 맛있는 사람 말이야 조금 휘적휘적 해주시고 휘적휘적 그릇쪽에 간거로 뺀다 뺀다 이제 랑비만 안 먹으니까 랑비만 가득 있자 엄마 미안해 예뻐서 난 뒤집게 진짜 별로 없었어 없는지 몰랐네 빨리 가라 배고파 아유 이거 엄마가 잘못했네 엄마가 왜 저기다 저만큼 싸줘가지고 내가 한 장 퍼먹을 거만 사달라고 했는데 내가 말했잖아 나 요리 잘한다니까 못하는 척 하는 거였다 무서워 무서워 우아하게 먹어야지 우아하게 먹어야지 우아하게 먹어야지 피자 심시덕한데 한국피자 아니야 한국피자 도로로 안이 너무 작작하니 마췌테 마췌테 스릉 진짜 요가 좋을 것 같아 어떤데 하소스가 왜 나와 아니야 간 됐어 음 혹시 밀가루는 덜 익은 거 먹으면 어떻게 되나 확실히 얘는 익었다 나 음식 잘 남기고 잘 버리는데 엄마 음식은 잘 안 버려 엄마가 해준 건 다 먹어 뭐 뭐 들어갔냐면 땡초, 부추, 방아이파리랑 파도 들어간 거 같은데 부추, 파, 당근, 양파, 땡초, 오징어 아 진짜 맛있어 나 진짜 엄마한테 전집 차려보라고 할 정도로 맛있어 솔직히 맛있어 개떡같이 구웠는데도 맛있다 거의 다 먹었네 나 음식 잘 남기고 잘 버리는데 엄마 음식은 잘 안 버려 엄마가 해준 건 다 먹어 근데 나 지금 알았는데 이렇게 두껍게 구는 것도 맛있다 겉에는 바삭하고 안은 촉촉해 겉바속초가 아니야 겉바속초 잘 먹었습니다 남긴 거 아니야 아껴먹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서 먹으려고 아껴먹는 거야 자 오늘 먹방은 여기까지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다 맛있다 리 진짜 맛있다 리 안녕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